카카오톡 아 나 진짜 카카오톡 카카오톡 킬을 바꿀까? 아 총알이 안 먹어줘 아 진짜 왜그러냐 아 이거 트레이서 이거 탭으로 먹어야 돼요 무조건 아 트레이서 세번 트레이서가 송관리도 있네 거기 있어요 애들? 어 여기 바로 있어 앞에 카카오팅 있어 이 새끼 걸렸어요 형 어 걸렸다고? 어 나왔다 응 너가 쏴 걔말고 없어? 어 없어 오케이 타밍해야 형이 야 있어 있어 위에 있어 위에? 어 철탑 받는 소리 나 나 안 보여 사운드 옥상에 있는 게 있나? 옥상에 있는 게 있나? 옥상이다 이거 옥상이라고? 옥상이네 옥상에 있다 거기 뭐야 맨 위에 옥상에 어떻게 올라갔지 옥상? 이거 낙하산 발견 옥상 옥상 개피 기절 뭐야 기절 엄청 늦게 떠 그걸로 못 올라갈걸?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아니야 못 올라가던데 거기 형 내가 받침대가 돼줄게 아니야 이렇게 올라갈게 아 옥상 어디지? 앞에 컨테이너 쪽에 있어 아 저 옥상이다 옥상 옥상 있네 아 트레이스 진짜 미치겠네 치료제가 없어 어 트레이스 진짜 미치겠네 어 트레이스 진짜 미치겠네 어 트레이스 진짜 미치겠네 계속해 뒤져봐요 계속해 뒤져봐요 옥상 있다 옥상 있다 조종경 있고 어디 옥상 있어요? 통 좀 찍어보세요 아 봤어요 이 건물 그쪽으로 푸쉬해요 그쪽으로 푸쉬해요 나도 푸쉬죠 냉동님 쪽으로 가고 있어요 냉동님 근처에 있어요 여기 있다 룩킹 나이스 나이스 뭐 있어 얘 더블 배럴 나 좀 나눠줘 M16 오케이 이거 있다 탄 쫓까? 나 탄 14발 밖에 없다 나 탄 필요 없어 나 탄 필요 없어 이번엔 움푸 한 명 어디 갔니? 바로 사망이었잖아 바로 사망 뛰지 않았어요? 아니아니아니 아이디 아니 밴드님 저기 있었구나 네 제가 그쪽으로 아이디 아이디 아니라고 아이디가 흰색으로 되니까 잘 안보여 아니 나 왼쪽 밑에 있는게 너무 마음에 안들어 지금 나 그것도 좀 적응 안 돼 나 지금 게임이 되게 이지감 들어 대결 아닌 것 같아 여기 레다 필요하신 분 와따시 남으면은 냉동이 어딨어? 남으면 저 누나 저 누나 필요하면 아니 난 있어 홀로 있어 홀로도 있어 여기 남으면 저 하나 남는거 남는거 어딨는데니? 저 잠깐만 여기만 우리 로스 반대편 가요 반대편 아 나 자꾸 가는데 자꾸 오우씨 비 존나많이 다네 민아 내 203호 갈까? 203호 갈까? 아니 언제든지 뺄 수 있대 거기 사람 안산대 어 근데 좁잖아 닐 집보다 저 근데 레드 덥 방금 먹었어요 냉동해 주세요 아니야 여기랑 비슷해 응 그니까 저게 짧아 여기 저거 여기 여기 사이가 아니 여기보다 이게 좁아 이게 이렇게 좁아 여기 어 그리고 방에다가 침대만 놓으면 끝이야 땡이야 아 아 근데 나 204호 가고싶어 고기가 완벽한데 지금 내 기준으로 나가게 안 나갈거야 같이 살거야 그럼 계속 나 쫓기 없나 뭐라고? 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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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산다고? 12월달에 차 산다고? 하면 되지 야 여기 진짜 은근히 대도시긴 하다 경찰 탄다며 경찰 탄다며 경찰 탄다며 애들 애들 아 애들때메 애들때메 저기 한익형꺼 살아 응 한익형꺼 헌비 살아 헌비 연비 불이 나 나 너무 못먹었다 고민중이다 지금 203호를 갈까 딴 데를 갈까 싶다 다른 호수도 없지 다른 호수도 없지 니가 니 집이 다 독보다 독보 다른 집에서 니 구조가 안 나온다 와 진짜 안에 개 복잡하다 건물 안에 네 건물 방어하는 쪽이 유리하기 유리하겠는데 건물 먹으면 그냥 장땡이겠는데 재수 없으면 자기장땡 이하되겠는데 못 외우면 자기장땡 이하되겠는데 못 외우면 아 아 조끼 하나가 안 나오냐 집가서 뭐하게 집에가서 뭐하게 집에가서 뭐하게 이제 배그나 시작해 다 그냥 니는 집만 들어주면 된다 할래? 니는 집만 들어주면 돼 내 따라 당기면서 저거 잘해 가방 아 나 티 바꿔야겠다 진짜 죽으면 니 가방에 있는거 내가 먹으면 되지 아 그래요? 네 족가 재그는 가격이 안 떨어진다 아 아 근데 아 잠깐 뭐야 하쿠르 스페이스로도 되는데 바꿨는데도 유리하네 왜하지 203호 갈까 아 이거를 점프 전용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니 나갈거 같으면 안가고 203호 8비를 하나 남아요 니가 나갈거 같으면 안가고 203호 대충 이라도 없나 아직 위는 시작 안해놔서 내가 정확하게 5등만 가있으면 아 바로 돌아다니다라고 토할 것 같은데 아 그건 맞는데 보증금은 내가 빌려주면 되니깐 보증금은 내가 빌려주면 되니깐 보증금은 내가 빌려주면 되니깐 아니 내 혼자 나가고 그냥 나 그냥 이집이 맘에 안든다 자랑도 같이 살기 싫다 나 그냥 이집이 맘에 안든다 자랑도 같이 살기 싫다 마우스 버튼을 써야겠다 마우스 버튼을 써야겠다 전억 하신분? 저한테 오세요 건대님 어딨지? 아 몰라 아니면 아니 몰라 그래서 그냥 너네 둘 다 나갈 때까지 기다릴까 싶기도 하고 어? 조끼 먹었어요? 아니 여기 2렙짜리 있는 분 핑치거나 대탄 필요하신 분? 저요 오케이 아니 근데 들려봐요 먹어봐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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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이거 잘못하면 템이 없어지니까 계단 밑으로 가요 하아 8배윌 8배윌 저 자리가 없어서 하아 5탄을 더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없나? 마지막 시가전 될 것 같긴 한데 저 위치 하아 하아 올라가서 스냅을 쏴야지 와 이거 경기구역 글자 완전 커졌네 제대로 알려야 되니까 어 여기 3레벨 3레벨 고 오빠가 다 왔어 호기야 1층은 2층은 화장실 거기 있어 2층은 화장실 화장실 어디 있는 줄 알고 처음 왔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 줄 알고 1층에 따와 있는데 오빠 왜 올라올라 그래 아니야 화장실인가 하고 들어가 본거야 어 여기 3뚝 오 와 카구팔 또 있다 카구팔 쓰실 분 제가 쓸게요 제가 쓸게요 여기 있어요 계단 앞에 칠탄 좀 던져주세요 칠탄 50발 떨궈 놓을게요 네 아우 방 오리지다가 짜증난 거 같아 아기보다 더 높은 건물이 있었네 옆에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나 저기도 올라갈 수 있겠죠 어차피 메이비 퀸으로 다니는 건데 아 여기는 진짜 공략하기 힘들겠다 여기는 그냥 저거야 싸이.. 싸이.. 싸이가랑 들고 다녀야 될 거 같아 순아랑 맵이 너무 넓어 오씨 이거 못 지나가요 여기 오 여기는 지나가요 저를 보세요 아 나가는 길이 못찾겠어 겁나 어렵다 아 루키님 저.. 저보세요 응? 어딨어요? 저보세요 나가는 길이 안보여 어? 이 이상 안.. 안올라가지네 어 미쳤다 어? 이 이상 안올라가져요 어쩌지? 이 이상 안올라가져요 어 내려갈 때 진짜 무섭다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도 안 떨어져요? 네 안 떨어지는데? 어? 떨어지는데? 에? 아 저 안 떨어졌잖아요 저 보고 있었잖아요 나 점프했더니 그냥 떨어졌어 바닥으로 점프하면 안되죠 점프하면 안되죠 점프는 당연히 하면 안되죠 젠장 어 밑에 쪽으로 잡혔다 자기자 갑시다 가야되네 가입시다 아 배율이 있는 사람 핑들 좀 지워주고 저 저 8배율 뭐 하나만 주면 안되요? 네 8배율 드릴게요 카고파레스 안써요? 아니 저 8배율 하나 더 있잖아요 아 두.. 두개였어요? 네 그래서 가져가라고 하죠 직패드 필요하시고 직패드 필요하시고 나 줘 저요 루키님 붙어 주세요 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별로 상관없으니까 먼저 쓰세요 나 그냥 있으면 전혀 없어서 아이드님 먼저 쓰세요 난 제일 필요한거 5탄 나 5탄에 230만 나 5탄에 루시아 너 빨리 와야됐나? 보급이다 보급 차소리 어? 차소리 옆쪽 잡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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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돼 레드맥스 치고? 또 온다 하나 더 하나 더 온다고요? 밑에서 쫄거 같은데? 밑에서 밑에서 올라올거 같거든요 올라오네요 아 내렸어요 아 나 기절했어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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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개 피 아래 아래에 있어요 인동 위기 바로 아래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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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오른쪽에 조심 뭐야 수류탄 떨어졌잖아 옆에 벤드님 살려줘야 돼 차 뒤로 와요 차 뒤로 차 뒤로 와요 차 뒤로 와요 나 방금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? 하나 오른쪽으로 돌았어 네 저쪽 산쪽에 있어요 돌 뒤요 여쪽에도 있네 돌멩이에 둘 어 뭐야 이거 돌리면 소생이 풀리네 이제 돌멩이에 둘 있었어요 어 뭐야 왜 계속 소생이 안돼 살려주기 싫은거야 어 뭐야 옆에서 쏘는데 어 뭐야 뭔데 자꾸 풀려 자꾸 풀려요 이거 2초에 그냥 풀려요 움직이지 말고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여도? 네 그래서 소생이 안돼요 저는 내가 가볼까 어 됐다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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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누가 쏜거야 맨 위에 있다 맨 위에 있다 와 저거 겁나 많네 저쪽에도 있다 저쪽에 한 명 오른쪽 오른쪽 끝에 하나 기절 어 저기 온다 루키님 위에! 루키님 뒤에! 뒤에 위에! 네 머리 위에 네 머리 위에 일단 둘 기절 위에는 어떻게 됐어요? 위에는 숨었어요 뒤로 오빠 위에서 머리 빼꼼하고 계속 빼꼼하고 있거든요 움직인다 완전 뒤로 넘어갔어요 아직 한 놈은 안 죽었어요 살린 것 같은데 저기 가야 되는데 또 저 끝에 거 살리지 못했는데 저 끝에 거 살리지 못했는데 아 오톤 없어 나 애가 머리 내밀면 바로 쏘아주세요 저쪽 끝에 있던 놈도 죽었고 쟤네 양각이었나? 아니 내가 내가 쐈었거든요 아 이 새끼 오탄 또 하나도 없어 갑시다 쟤 뒤로 빠진 것 같은데 잘enda 달리려면 쏠 것 같은데 실망 샷 스트레 ЭCry 못먹어도 무조건 직진 네 무조건 직진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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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차 소리 네 옆에 차 소리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손해예요 엎드려 쟤네도 차 뒤집혔다 아까 그 새끼인가 보다 하나 남은 너 네 저기 한 명 있네 한 명 뛰내야 저기 한 명 뛰어 집 있는 집에 하나 집 쪽 1500 그리고 바야 확인 확인 하나 한 대 왜 안 죽어 저거 두 대 맞았는데 그니까 그니까 3렉 갚아도 이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스펙패드 바닥에 어 나이스 아 5탄 좀 있으신 분 루시아 나 100발 맞어 어 나 땡큐 네 발밖에 없었어 저기 하나 하나 셋 넷 열두명 위치를 찾아야 되네 해변가에 있네 해변가에 있고 저 집 쪽에 있는 애 나왔나 배율 남는 거 있어요? 배율 남는 거 아 갖고 올걸 거기 4단 있었는데 어디 어디 저 집 안에 있어요 1층에 아까 쏘던 집? 네 이거 0점 조정하는 키가 뭐였지? 페이지 업다운 페이지 업다운은 왜 안먹지? 아 됐다 아 이거 집에 있을텐데 분명히 있으면 잡아야죠 뭐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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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없어 저 집 쪽에도 내려오네 잡아야 됐네 그러면 쟤 혼자 갔거든요 네 앞에 있네 앞에 있네 아 이 집 방어하기 좀 안좋다 없어 내려가야 되네 네 어차피 가야 돼요 저기 뒤쪽 좀 봐야되지 않아요? 네 보면서 가야돼 네 보면서 가야돼 아우 그래도 여기 단차 단차 진짜 좋다 딱인데 여기 딱인데 여기 아 그 뒤에 있던 애 걔 잡았어야 되는데 어디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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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빠 저기 100방향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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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5방향 115 115 105 105방향 한 대 뚝배기 깨졌어 네 아 꼬리뼈 아파 아 꼬리뼈 아파 아 꼬리뼈 아파 어 바이트님 바이트 오빠다 탯섭 완전 달라졌어요 하이 하이 바이트 형 하이 알라뷰 안녕 안녕 어 150방향 하나 오랜만이야 어디요? 50방향 한 대 냉동증 나랑 같이 좋아하지 않겠어?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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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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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씨는 되게 오랜만에 보면서 안녕하세요 어 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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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야 150방향 기어다니는 걸 겁나 빨라 뛰는 거 그거 그거야 해킹 아 뭐냐 그 아 저 에탑 저기있다 야 3개 쟤 빨리 기억하는데 저기 3명 우리 3명 6명 4명 찾으면 되네 밑에 있네 총소리 벗네 와 1060을 샀네 한 대 한 대 저희 엄마가 뭐해 쟤들 저 저 차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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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있거든 안 돼 배율이 없어서 1 1 1 1 2 1 1 1 2 2 2 2 2 2 2 2 2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다른 애들 2 2 2 2 3 3 4 3 4 4 4 4 4 5 5 5 5 3 5 5 5 5 5 5 5 6 5 5 5 5 5 5 5 한 명 피해정은 갔어? 네 자 뛰어요 몇 명 나왔어? 저기 있다 다섯 명 닥치고 있을게 아 죽었다 죽었으라요